안녕하세요. 저는 봄입니다. 저는 민수입니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하이. 그 맘에 못 맞춰요. 팍쿠르요?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. 저 팍쿠르 뭔지 알아요. 뭐예요?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설명하라고 하니까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같이 진짜 건물살 뛰어다니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스파이더맨처럼 저거 맞아. 스파이더맨처럼 약간 막 하는 그런 거죠. 우와 저거 왜 하는 거지? 나 왜 떨어져서 있어서 모르겠어. 저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? 떨어져서? 있어. 분석 많아. 왜 하는 거야 그럼? 돈 줘? 영상 올리면 돈 나오지 않을까? 나 저거 웃으면서 못할 것 같아. 와 눈 왔어 심지어. 우와 못해 나 왜. 와 이거 프리엘러 뭐야. 그러니까. 못해. 저 사람 살아있어요. 저거 왜 슬라이딩 타는 거야. 할 수 있어요? 아니요? 절대 못하죠. 아니 저거 저거 진짜 무서워. 억을 주고 말하면 원할 것 같은데? 나도 진짜 안 할 것 같아. 억을 주면 뭐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. 우와. 얘는 진짜 미쳤다 진짜. 안전 장비도 없이 하죠 이거. 그렇지 장비 없지. 무서워 무서워. 너무 무서운데요? 스토러? 스토러. 영양복식이었나요? 최저가 몇 년 전에 하는 게 없죠? 와. 합성 아니야 이정도면?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로 옮겨다니까요?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우와. 저 사람들 혹시 목숨값이? 아니 저거는 조금. 제가 살짝 꼰대 같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. 그러다 떨어지면. 그러다 밑에 사람이라도 있으면. 어쩔 거야. 안 그래? 최소한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하셔야죠. 안전관리 모르세요 안전관리?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아 난 이해가 안 돼. 아 근데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. 거리가 꽤 나는 저 건물 사이를 진짜 뛰네. 근데 진짜 많이 죽어. 근데 왜 저게 생긴 걸까요? 저게 뛰면서 그 아드레날린 막 이런 게 엄청 분비가 돼가지고. 아 난 보소공증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. 저 아저씨가 하지 말래. 하지 말래잖아 이 놈들아. 못해 못해 못해. 나도 저거 오늘 진짜. 몇 미터야 저게. 야 야. 왜 저렇게 봐. 왜 왜. 이런 것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. 나는 뭔가. 아 왜 왜 왜 그러는 거야. 아니 무슨. 지들이 게임하는 줄 알아. 남의 집 빨래는 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. 야. 굳이. 파쿠르가 혹시 스파이더맨 때문에 생겨난 건가. 이제 좀 실내로 들어왔어. 근데 은근 약간.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렇게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. 어. 그러니까. 아. 성공을 한 건데 그러면 실패를 하면 그 순간 한 명씩 줄어들나요? 실패할수록 한 명씩 인원이 줄어들고 이러면 아니죠. 아 근데 저거는 진짜. 이게. 와. 근데 주변에서 저걸 같이 하다보면 분명 누구 한 명 다치는 경우가 분명 발생할 텐데. 그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을까. 제가 저분들 어머니였으면 진짜 군문짝을 진짜 찰색할 수 없네. 어. 막 그런 거 했잖아요. 어휴 진짜 예쁘게 나가놨더니 위험한 찌꺼리만 하고 있어. 아 근데. 진짜 부모님이 알면은 와 진짜 기겁을 하시겠다 저거는 진짜. 아 전 진짜 높은 거 진짜 무서워요. 전 보기만 해도 싫어요. 아 위에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진짜. 한국에 매운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. 아 왜 그러세요. 야. 예스. 저 사람들은 균형감각이 엄청 뛰어난가 봐. 그치 아마 그러어야겠지. 아. 아.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운데. 아 뭐야. 뭐야. 그거 절도예요. 어. 뭐 많이 배울 텐데. 어. 침을 막 흘리시네. 저분 저러고 못 뛰시는 거 아니야. 저 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. 와. 난 저거. 아 저게 더 심한 거 같아. 저게 더 별로인 거 같아 나는. 불도 안전이 안 묶어놨겠지.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무서운데.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그냥. 안전장치가 너무 없으니까. 최소한에 뭐. 에어백이라도 목에 달고 한다던가. 뭐 여기에 뭐. 그냥 안전장치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. 그냥 헬멧이라도. 적어도 헬멧이라도. 와. 저분들을 리스펙은 한다만. 저는. 절대. 제. 이번 생에서는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. 남 생에도 안 할 거 같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. 오늘은 저희가. 팍프로 영상 스토럴 분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요. 아. 저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럽고 무섭고. 진짜 못하겠어요. 왜 그러는 거야. 난 안 할 거야. 나도 안 할 거야. 네 영상을 보고 재밌으셨다면. 구독과. 좋아요. 알림 설정. 댓글까지.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asesende Ύ 추 Benjamin 아무것도 안 가 dormir. 아ину 받침하니 desapare어 뮤직비동 accラフ틴 연락ably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안녕. Squadage 보시면 배고파 faced